에스터의 A-S-M 내 꿈은 구독자 5만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터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쇼핑하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오 귀걸이 뭐가 남 예쁘네요 전에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악세사리 요청했었는데 다음에 된다면 귀걸이 정리하는 소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리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도 좋은 소리 많이 듣고 갑니다 소리 제 스타일인데 말도까지 웃겨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 샀던 귀걸이 보관함이 바로 이 보관함인데요 그 당시에 9900원 주고 구입을 했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귀걸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원래는 이 통에다가 귀걸이를 보관했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샤넬 VIP바디 가서 받아온 겁니다 케이스는 굉장히 예쁘지만 이렇게 안에 열어보면 너무 잡다하게 귀걸이가 들어있어서 귀걸이를 찾으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깔끔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서 귀걸이 보관함을 썼습니다 그럼 오늘 귀걸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귀걸이가 근데 이 안에 다 정리는 안될 것 같아요 양이 많아서 어떤 귀걸이를 여기다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 귀걸이는 나뭇잎 모양인데 은색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귀걸이인데요 여름에 이 귀걸이 하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잔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귀걸이 좀 더 올라오고 쩝쩝쩝쩝땝 쩝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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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귀걸이 인데요 예쁘죠 위에는 규백이 있고 아래에는 진주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착용을 했던 귀걸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귀걸이를 키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흰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귀걸이도 제가 굉장히 아끼는 귀걸이인데요 위에는 진주가 있고 아래에는 이렇게 자수정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귀걸이 양쪽이 약간 언밸런스에요 이 귀걸이는 제가 옛날에 패션위크 가서 친구의 친구가 많은 걸 보고 샀는데 이 귀걸이 만들던 분이 연예인이 되셨더라구요 얼마 전에 드라마 보는데 얼굴이 뭐지 이렇게 익숙하지 했는데 이 귀걸이 파셨던 그 분이 배우가 되셨더라구요 되게 그래서 신기했어요 귀걸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이 귀걸이 약간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친구가 선물해준 귀걸인데요 여름에 이런 시스루 옷에 입으면 굉장히 예뻐요 이 옷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진주 귀걸이 심플해서 여러 옷에 잘 어울리는 귀걸이입니다 이 귀걸이도 제가 쓰고 있어요 진짜 아끼는 귀걸인데요 다 아끼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산거에요 깃털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예쁘죠 이 옷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이 옷을 많이 바라봐요 이 옷으로 이제 내 옷을 showed you 겉쇼 Scriptures 이 옷을 달리 그 다음은 빨간색 하트 귀걸이 이런 빨간색 악세사를 하려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빨간색 되게 좋아합니다 우아한 그런 옷 입을 때 하면 이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해본 적은 없어요 이 귀걸이는 제가 작년 여름에 엄청 많이 사용했었어요 어떤 옷에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귀걸이 인데요 되게 앤틱한 그런 귀걸이에요 이것도 산지 엄청 오래 됐어요 한 4년은 넘은 것 같아요 이런 앤틱한 느낌의 귀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귀걸이는 제가 열암이 되면 자주 끼는 귀걸이입니다 네네 잠시 будущему 하고싶은 고춧가루 이 귀걸이도 제가 여름에 끼는 건데 이거는 귀걸이 모양만 보면 예쁜데 막상 끼면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면 색깔이 계속 변해요 귀걸이 자체로 보면 예쁜데 제가 끼면 별로 예뻐갖고 그래도 나름 좋아하는 귀걸이입니다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아요 고춧가루 제가 작년에 태국에 가서 산 귀걸이가 있는 크기가 너무 커서 따로 보관을 해야될 것 같아요 소금을 넣을 수 있어요 소금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튀김 적당한 CAR. 4. 잘 적당한 요거는 가을 느낌 넣는 귀걸이예요 설탕 슬픈 다진 닭볶음 그리고 닭볶음 닭볶음 다진 닭볶음 만두 다진 닭볶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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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렇게 진주랑 캐슬이 달려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 귀걸이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귀걸이인데요.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.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. 빨간색이랑 하얀색이랑 섞여져있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이 두 개 다 섞여져있고 되게 영롱해요. 스와러브스키. 이 귀걸이는 십자가 모양 귀걸이인데요. 제가 한 4년 전에 진짜 많이 끼고 다녔던 귀걸이에요. 요즘에는 잘 안 끼고 다닙니다. 요즘에는 잘 안 끼고 다닙니다. 캐주얼한 옷에 잘 어울리는 귀걸이에요. 금색 진주랑 흰색 진주랑 흰색 진주랑 흰색 진주랑 섞여져있는 귀걸이입니다. 이것도 되게 유용하게 잘 끼고 있어요. 안쪽은 엄청 길고 안쪽은 좀 짧은 드롭 귀걸인데 약간 달 모양같이 생겼어요. 되게 예쁘죠? 너무 예뻐서 샀는데 이것도 아직 한번도 사용을 해보질 못했어요. 이거는 구찌 귀걸입니다. 길이는 진주고 밑에는 맨 모양이에요. 이것도 끼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이 귀걸이 정리하는게 생각보다 오래걸리네요. 이 귀걸이 정리하는게 생각보다 오래걸리네요. 이 귀걸이는 제가 작년에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에서 수상했을때 착용했던 귀걸이네요. 오우 그 이후로 한번도 껴본적이 없어요. 빨간색 귀걸이. 이 귀걸이는 날개 모양 귀걸이에요. 제가 또 이렇게 날개 모양 귀걸이를 되게 좋아합니다. 날개 모양이 여러개가 있어요. 작은 리본 두개가 달려있어요. 이거는 요즘에 인터넷에서 되게 핫하죠? 한 세트로 파는 귀걸이에요. 되게 유용하게 쓰는거 같아요 이것도. 이거는 제가 개주얼한 옷을 입을때 자주 하는 귀걸이에요. 링 귀걸이 아래에 검정색깔 리본이 있어요. 예쁘죠? 이것도 되게 귀엽죠? 자 여러분 이렇게 귀걸이 정리를 완성을 했습니다. 어떤가요? 정리를 잘한 것 같나요? 여기에 이렇게 꽉 찼는데 아직도 귀걸이가 많이 남아있어요. 그래서 이 남은 귀걸이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귀걸이는 이 보관함에 넣었으니까 이 보관함을 더 많이 쓸 것 같긴 해요. 제가 이렇게 보관하는 귀걸이 보관함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거는 귀걸이 아니면 빼서 쓰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구요. 그래서 이런 보관함이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위에 뚜껑도 유리로 되어있어서 깔끔하고 좋네요.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구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 안녕 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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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